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집회가 영등포구 175개소 경로당 회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교육에서는 먼저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고광선 회장이 강사로 나서 노인은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. 고광선 회장은 인생노트 작성을 통해 나의 삶을 기록해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수목장 등의 장사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. 이어 경로당 회계교육 및 경로당에서 자주 발생되는 민원 사례를 설명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